롯데 헬스케어가 한 스타트업의 신제품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투자 목적으로 이 스타트업에 접근한 뒤 제품의 구성과 원리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더니 나중엔 동일한 제품까지 출시했다는 건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박미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이용자가 그날그날 자신의 건강상태를 기록하면 이를 분석해 필요한 영양제를 제공하는 정량공급비입니다. AI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3년에 걸쳐 개발한 제품으로 3월 출시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품의 구성과 원리까지 동일한 제품을 롯데 헬스케어가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인 CES에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1년 전 알고케어 측에 투자와 사업 협력을 제안한 롯데 헬스케어가 아이디어를 그대로 도용한 제품을 선보인 겁니다. 롯데 헬스케어 측은 기술을 도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개인 맞춤형으로 영양제 등을 추천하는 정량공급기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정수기처럼 버튼을 누르면 일정한 양이 나오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알고케어 제품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당시 알고케어와 롯데 헬스케어 담당자가 나눈 대화를 들어보면 사실이 다릅니다. 알고케어 대표가 롯데 헬스케어 측의 도용 여부를 따져 물으니 아이디어는 얻었지만 못하게 할 수 없고 사업 모델도 본인이 몇 년 전에 생각한 거라는 발언을 쏟아낸 겁니다. 또 제품 정보를 담은 메모리 칩 등이 알고케어 제품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카트리지 토출부 중앙에 모터를 통해 작동되는 점, 토출부에 구멍이 뚫려 있어 한 알씩 도출되는 형태가 모두 동일하다는 게 알고케어 측 설명입니다. 사실상 자사의 시제품을 직접 보지 않고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구조와 원리이며 전 세계적으로도 아직 출시된 적이 없는 고유의 모델로 흔한 모델임을 강조하는 롯데 측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알고케어 아이디어 특별하지 않다. 특별하지 않은 아이디어 왜 라이센스 비 주고 자기네들이 만들게 해달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거를 보고 가서 힌트를 얻어서 기익을 한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알고케어는 현재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 벤처부도 해당 사건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최근 5년간 중소기업 기술 유출과 탈취로 인한 피해 금액은 3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들 피해 기업의 75%는 입증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미라입니다.